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. 자 이제 360도 카메라에 많이 적응을 하셨나요? 저는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. 이리저리 돌려보는 것도 요령이죠. 안에 보신 분은 또 그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지금 가까운 동네인데 지인분이 보도블록 2파르트만 내려달라 그래서 가고 있어요. 가는 동안 도로 상황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거 보여 드리는 거죠. 그냥 농촌이죠. 이정도면 농촌 주로 반만 있을 거에요. 이쪽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요. 설근교 고양시 외곽이죠. 지게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게차의 메카니즘 이라고 그러죠. 또는 지게차가 어떻게 동선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나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날 유튜브로부터 두 개의 동영상이 삭제를 당했어요. 조금 기분 나쁜데 뭐 어떤 동영상을 삭제가 됐냐면은 뉴질랜드 면허증 취득하는 동영상이 있었거든요. 그거와 또 두 번째 어떤 영상이냐면은 지게차 면허증 갱신하는 컨텐츠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개인 정보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곳에 제 면허증 번호 제가 지은 것 같은데 아마 좀 남아 있었나봐요. 아니면은 뭐 유튜브 측에서 실수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삭제 당해갖고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. 물론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 백업해놓은 거 찾으면은 있을 수도 있겠죠? 근데 굿해요. 삭제된 컨텐츠를 또 찾아보면 뭐 하겠습니까? 어차피 그 두 컨텐츠는 항소해서 안된다고 메일이 왔어요. 그냥 제 개인 신상 제가 올리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동영상을 올릴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두 가지 삭제가 되었습니다. 기껏 올려놨는데 삭제가 되니까 썩 좋진 않아요. 그러나 뭐 유튜브의 규정에 가이드에 위반이 됐다고 해서 삭제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영상 올릴 때는 특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 콘텐츠들이 인터넷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뭔지 모르겠습니다.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과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열심히 올리는 게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어쨌든 저는 재미는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취미생활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광고를 달고 있는데 광고를 제가 안 달더라도 유튜브에서 이제 달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물론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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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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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